마음이 선하고 따뜻한 한국민이 핵을 보유한다면 하나 그건 핵이 아니라 전세계의 평화를 위한 꽃이 될 것이오.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수개월에서 수년간 계속될 수도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체를 장악하려는 야심을 버리지 않았다. 최근 나토 사무총장이 발표한 끔찍하지만 매우 현실적인 미래 전망입니다. 2022년 2월 21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의 돈바스 지역에 분대를 보내면서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가 두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수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목숨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4,500만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타지로 망명을 떠나 하루하루 버티기도 힘겨운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운 좋게 한국 등 난민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국가에 도착한 우크라이나인들도 가족과 고향을 잃은 슬픔에 잠겨 하루하루 지옥 같은 정신적 고통에서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 북한이 한국을 제2의 우크라이나로 만들 수 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며 처음으로 남한을 겨냥한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김여정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는 남조선을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는다면서 이것은 순수 핵보육과의 군사력 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 것을 떠나 우리 민족 전체가 반세기 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며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한이 실수로라도 북한 측에 총안 한 발이라도 겨눈다면 북한은 한국의 핵을 추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제2의 우크라이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세한 진행 과정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각에서는 미국 하원과 상원은 이미 한국이 자체 핵무기 보유법안을 사실상 확정했고 이 사안을 바이든 행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를 최종 승인하면 한국은 종안간 핵보육국으로 등극하게 되는데요. 미국 시민들도 한국의 핵 보유를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어 바이든 대통령이 이를 승인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NYT는 최근 설문에서 71%가 핵무장을 지지했다라며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지지하는 남한과 북한이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관점은 다르지만 전쟁을 보고 도출해낸 결론은 비슷한 듯 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한에는 핵보육국이 핵미보육국을 침공했을 때 핵전쟁을 우려한 국제사회가 개입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도 자체적인 핵 억지력의 이점을 보여줘 결국 양측의 모두 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NYT는 다만 한국과 우크라이나를 단순히 비교할 수 없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글로벌 군사력 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6위 군사대국이고 북한은 30위입니다. 우크라이나 22위 러시아이와 군사력 우위 정도가 반대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상호방위 조약을 맺은 동맹이 있는 반면 우크라이나는 아토나토 회원국이 아니고 미국과 공식적인 동맹관계가 아니라는 것도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지난해 한미 국방장관 연례회의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시 핵을 포함한 모든 군사적 능력을 동원해 한국을 방어하는 확장된 옥제력을 제공할 것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즉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는 순간 미국은 북한에 핵을 쓸 수 있고 1초만에 북한 전역이 초투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국이 공격을 받고 난 뒤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쟁에서 승리해도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사전에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한국을 핵보육국으로 승인하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미 한국은 승인 즉시 3개월 만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플루토늄 5kg으로 100kg 수소폭탄 제조 능력이 있으며 1조 원으로 3개월 만에 핵탄두 대량 생산 공장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도 만들다가 포기했지만 한국이 개발한 궁극의 타격 기술 신의 지팡이 탄도미사일을 우주로 쏘아 올렸다가 목표물에 정확히 떨어져 핵무기의 위력과 맞먹는 파괴력을 자랑하는 기술인데요. 한국이 이 신의 지팡이에 핵무기를 장착할 경우 한국은 미국과 맞먹는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보유하게 됩니다. 마음만 먹으면 중국의 주요 도시들을 한순간에 잣더미토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의 핵무장 소식을 접한 일본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되는 순간 한반도에 자위대를 보내 다시 한반도를 점령하겠다는 일본의 꿈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기 때문인데요. 일본은 실제로 한반도를 다시 점령하기 위한 매우 위험한 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기시 노부호 일본 방위상이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 등을 직접 타격하는 하의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와 관련해 자미대 전투기가 상대국 영공영토에 들어가 군사 거점을 폭격하는 것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 자해 위대가 한반도에서 군사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너무나 위험한 발상인데요. 기시 방위상은 16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나가스마 아키라 입헌민주당 의원이 자위권 발동 요건을 갖추면 상대국 영공 내 일본 전투기가 들어가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적 기지 공격 능력 선택 사항에 있느냐는 물음에 배제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기시 방위상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마땅한 수단이 없고 필요 최소한의 실력 행사 등 자위권의 발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전제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아베 전 총리를 중심으로 이러한 일본의 계획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7일 도쿄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연말에 예정된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개정에 맞춰 장사정 샌드오프 스탠드오프 미사일을 증강한다는 방침을 5일 집권자민당 안전보장조사회가 비공개로 연회의에서 표명했습니다. 샌드오프 미사일은 상대의 공격력이 미치는 범위 바깥에서 발사하는 장거리 무기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 육상의 상황 공망료 본부의 간부는 방위장비청이 개발 중인 12식지대암유도탄 SSM 개량형의 조기 실용화를 위한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고 회의에 참석자가 전했습니다. 보도대로라면 일본 정부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 여부에 관한 공식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는데도 방위당국은 장비 운용에서 보유와 별반 차이가 없는 방향을 향해 미리 움직이고 있는 셈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의 개강 방위대강 중기방위력 정비계획 중기방 등 안보 관련 3가지 문서를 연말까지 개정하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관한 결론은 국가안전보장전략 등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교도통신의 앞선 보도로는 일본 정부가 이들 3가지 문서 개정을 앞두고 실시한 의견 청취 때 전문가 대다수가 적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을 억제한다는 것을 핑계삼아 한국의 자위대를 대규모 파견하려 하는 것인데요. 한국의 핵무기 보유 승인이 최종 확정되는 순간 한국과 일본의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사실 일본도 핵무기 개발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후 아베 신조 전 총리는 관방 부장관이던 2002년 5월 13일 와세다 대학교 공개 강연에서 일본이 원자탄을 갖는 건 헌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라면서 더벌류즈 결심하면 일주일 이내에 핵무기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는데 옵더라. 중국 언론들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시 일본이 미국의 지원을 거부한 이유가 바로 후쿠시마 원전에 핵무기를 은닉한 것이 발각될까봐 그런 것이라 전했습니다. 곧 한국은 합법적인 핵보유국으로 등극하고 일본은 평생 도둑 고양이처럼 몰래 몰래 핵 개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청중의 일부 의견 한국의 핵보유 필요한 부분은 북한이 문제가 아니지 중국 러시아 하물며 믿을 수 없는 일본 사방팔방이 정신나간 나라 투성이다. 한국이 액을 보유해야지만 아시아 평화 및 질서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이 핵보유하라고 직접 말한 건 역사상 최초다. 주한미군 유지하는 것도 한국 핵 만들지 않는 것이 금기 규칙인데 미국 입으로 직접 핵을 만들라고 하는 거면 믿기지가 않는 현실임. 일본은 최소 400톤 이상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사용된 우라늄을 재처리하여 생산된 클라춘늄을 합법적으로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속히 재처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만의 재처리 기술을 개발했고 미국의 동의만 떨어지면 되는데 핵무장을 하게 되면 중국도 함부로 못하겠네. 일본 따위는 무시해도 되지만 중국 때문에 우린 액보유 무조건 서둘러야 함. 아무리 생각해도 발목 잡는 건 미국으로 보이네. 우리가 다 해칠 것도 아니고 중국까지 견제해준다는데 발목 잡는 이유가 대체 뭔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